맞지? 맞지? 곰탱이 핑크 가방 든 거 왜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귀여워 오토바이 친구들 쏠 것 같은 그런 느낌 난민 벌이네? 어 쏘잖아 편집자가 설명드린 스위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방송이 끊는 스트리머가 다른 스트리머에게 시청자를 호스팅하는 기능입니다 자 치킨치킨 작전 짤게요 잘 들으세요 난민 받으시오 알림이 안 와서 나도 몰랐음 난민 받으시오? 알림이 안 와서 나도 몰랐음 그게 무슨 말이야? 난민이 뭐 무슨 말이야? 작전! 편집자 갔다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랄 거다 등장 탄소년단 콘텐츠 소시간 광고 거꾼 위 비 내리는 호남상 남의 열차에 쏘아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오빠야 김블루님 방송에서 난민 왔는데 그러니까 난민이 뭔데? 빗물이 흐르고 매누마도 흐르고 트위치 호스팅 트위치 호스팅 트위치 호스팅이 뭐야? 나 트위치 몰라! 트위치 호스팅? 호스트? 연결하다? 뭘 연결했는데? 야 곰 스킨 별로인 거 같아! 내 유튜브 시청자를 다른 사람한테 보낸다고? 그러니까 BJ분이 본인 시청자를 다른 방송에 다 보내주는 그런 거야 내 유튜브 시청자를 다른 사람한테 보낸다고? 왜? 이 뭔 개소리야! 야 내 유튜브 시청자가 없어가지고 비밀거리는데 내 시청자를 왜! 잠깐만 오토화의 소리 위험 이 근처에 멈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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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때문에 정 못 봤잖아! 아니 아저씨 방금 전에 시청자 500명 넘게 있었는데 인사도 안 해주고 안 빠져나갔다고 민전 270명 뭐야!! 아 뭐야!!! 트위치 방금 호스팅으로 500명 넘었었다고 트위치 방금 호스팅으로 500명 넘었었다고 에이! 아! 아 이런 걸 난 하라고 하는구나! 아 이런 거구나! 아 이거 아니사세요! 난민분들 죄송합니다. 트위치 아비재민TV입니다. 아 뭔 말인지 알았어! 뭔 말인지 알았어! 김블러가 방정을 하면서 내 트위치 방송을 연결해줬다고? 아 돈 줘야 되나? 야 이거 뭐 돈 줘야 돼?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뭐야 그 말 후원을 해줘야 돼? 아니 트위치는 호스팅이 일상이야 키키은 아 연결해주는 게 아 연결해주는 게 일상이라고 한 10만원 주라고? 야 그럼 나도 내가 방송할 때 다른 사람한테 연결해주면 10만원 받는 거가? 아니야? 아 그냥 방겨주라고! 아 그냥 아 방겨주라고 후원 안 해도 된다고? 방종을 하시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안나고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저 재미티비에요 반갑습니다 김블루 김블루 잘생겼죠 키도 크고요 애가 성격도 되게 좋고요 진짜 멋져요 인루왕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그냥 재미지게 방송해주면 돼요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격 오케이 이해했어 재미나게 그냥 내가 하는대로 하면 되는거 아이가 맞지 맞지 내가 하는대로 하면 되는거 아이가 맞지 난민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 어우씨 싸운다 오케이 김블루는 저렇게 싸우는 소리 들려면 달려가요 저 달려가요 달려가요 오케이 나도 나도 달려간다 달려가 어디서 있나 퇴기다! 김블루는 첫판 치킨 먹고 방둥했는데 무슨 맵이였어요? 무슨 맵이였어요? 경쟁 미라마 치킨 경쟁? 경쟁이라고요? 솔로였어요? 솔커드였어요? 뭐했어요?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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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미라마 나올 때까지 해줘야죠? 미라마! 됐어! 됐어! 몇킬 했어요? 김블루 몇킬 했어요? 김블루 미라마 경쟁 치킨 첫판 몇킬 했어요? 10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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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블루 구독자가 170만명이잖아 그럼 계산기로 계산기 잠깐만요 내가 43만이잖아 43만 나누기 170 0.25 4분의 1이거든요 10킬의 4분의 1은 9.5킬이죠 반올리면 버려요 원래 2킬! 2킬 치킨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왕도 가서 울고 갈 글을 놀립니다 알겠죠 김블루 첫번째 미라마 그 판에서 어디 내렸어요? 10킬 대저택 같다고? 10킬 어? 키가 안 눌러진다 10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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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차토리 요즘에 가서 중고방할게요 저 앞에 보이죠 제발 나이스 너 좀 웃겼다 쟤절로 가군 진짜 치킨 가나? 설마 설마 진짜로? 점자 기장 어디야? 요거니 무리 감기 자막 깜짝 주중 범부샷! 범부샷! 아무튼 트위치!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장시간 이렇게 봐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고마워요. 제가 뭐 보여드릴게. 이런 거 밖에 없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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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다그만 동다그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 좀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좀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어? 금방템이 하늘을 찔러! 하늘을 찔러! 빨리 눌러라 인마! 하늘을 못한다..